저는 청년부 목사로 있는 송요한 목사라고 합니다. 제가 올해부터 부목사로 부임을 했는데 하나부터 열까지 다 처음이라 부목사님, 선배님들께서 되게 친절하게 다 가르쳐주고 계세요. 맛있는 것도 많이 사주시고 그래서 항상 행복하게 사역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이 설교를 어떻게 시작해야 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어요. 오늘 제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그렇게 나쁜 뜻으로 진 건 아닌데 나는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 긍정적인 단어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작할 때 서로 이렇게 인사하고 하려고 했는데 서로 나는 망하게 된 죄인입니다라고 인사하기가 너무 죄송스럽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시작했어요. 어쨌든 오늘 이 고백이 우리의 진짜 어떤 의미의 고백인지 함께 나누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의 진짜 모습을 가릴수록 유능한 사람 대접을 받는 것 같아요. 자신의 약점을 드러낼수록 반대로 무능한 사람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실수를 해도 실수를 인정하기보다는 최대한 자기의 실수가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해야 돼요. 그래서 청문회만 봐도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라는 인정하는 말보단 잘 모르겠습니다라는 말을 더 많이 듣게 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잘못을 인정하는 순간 자기가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커리어가 무너지고 다음에 또 살아나야 될 그 길까지 다 막혀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자신의 약점은 가리고 장점은 드러내는 자기 PR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자신이 가진 장점은 극대화해야 되고요. 자신이 가진 약점은 최소화해야 취직도 되고요. 또 인정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이 하나님의 나라의 규칙은 조금은 다른 것 같습니다. 자꾸 하나님은 뭐라고 하시죠? 네 죄를 인정해라. 그래서는 안 된다고 자꾸 나의 약점을 고백하면 안 된다고 그게 무슨 답이 있냐고 세상의 가치로 살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맞는 건지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원을 이야기하시면서 항상 죄의 고백을 요구하시는지 세상의 이치와는 안 맞게 왜 내 약점을 잡고 인정하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냥 열심히 믿고 열심히 예배 드리는 사람들 구원시켜주면 되는데 왜 자꾸 이치에 안 맞게 이런 행동을 시키시는 것일까 그리고 그게 왜 우리의 인생이 영생이 되는 길일까 한번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와 같은 인생의 현장에서 영생을 경험한 두 인물을 통해 이 일체의 비결을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인물은 이사야입니다. 이사야는 구약에서 가장 비중 있게 다루는 선지자 중 하나인데 오늘 읽은 말씀은요. 그 이사야가 처음 하나님께 소명을 받는 장면입니다. 이사야뿐 아니라 성경에는 소명장이 몇 가지가 있어요. 아브라함도 있고요. 모세도 있고 예레미아도 있고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소명 이야기에는요.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무슨 공통점이냐면 사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시면서 소명이 시작된다라는 겁니다. 사람은 하나님을 먼저 만나고 찾고 일을 하겠다라는 마음을 가질 수가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직접 먼저 찾아가셔서 만나시고 소명을 주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이사야를 먼저 찾으시고 그 이상 가운데 소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그 소명 본문의 시작은요. 어떻게 시작되냐면요. 우시아 왕이 죽던 때라고 시작이 됩니다. 이 말이 참 중요한데요. 그 왜 그러냐면 우시아 왕은요. 비록 마지막에는 자기의 교만으로 인해서 나병에 걸려 죽지만 선한 왕으로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왕이에요. 그리고 남유다를 실제로 강성하게 만든 왕이었습니다. 이 왕이 죽었다라는 건 어떤 뜻이냐. 이스라엘의 가장 믿을 만한 리더가 사라졌다라는 뜻입니다. 훌륭한 리더가 사라졌을 때 이스라엘이 끝났구나라는 고백이 절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이 이사야에게 나타나신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알려주시는 걸까요? 우시아가 너희의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을 우시아가 그 왕이 아니라 내가 바로 너희의 왕이다라는 것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너희의 역사를 주관하는 존재가 하나님이라는 것 그 위험 앞에 이사야는 노출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위험이 얼마나 컸냐면 천사들이 두 날개로는 자기들의 눈을 가리고 두 날개로는 발을 가려요. 이사야 역시 그 위험 앞에 두려움이 엄습합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공동번역은 좀 더 직접적으로 번역을 했는데 어떻게 번역했냐면 큰일 났다. 나는 이제 죽었다.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하나님 영광을 볼 때 그 누구도 우와 멋있다. 경이롭다. 이런 고백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너무나 거룩하시고 너무나 크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나의 모든 죄가 다 드러나 그 상태에서는 단 하나의 고백밖에 나오지 않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되었도다. 하나님의 위험 앞에 노출된 이사야는요. 선지자였으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는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선지자가 자기의 입술이 부정하다라고 고백하는 거는요. 마치 가수가 저는 사실 노래를 못합니다. 축구 선수가 저는 사실 축구를 못합니다. 댄서가 저는 사실 춤을 못 춥니다. 라는 고백과 매한가지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가치와는 전혀 맞지 않는 고백을 거룩한 하나님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이런 걸까요? 여기에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화로다. 나는 망하게 된 자이다. 큰일 났다. 나는 죽었다. 자기가 어떤 존재인지 분명하게 깨달은 그 사람은요. 그렇게 하나님의 소명을 받게 되는 그 사람은요. 자기의 약점과 자기의 수치를 솔직하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설령 그것이 나의 끝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나의 정체성을 더 이상 보장해 주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위험 앞에 하나님의 거룩 앞에 선 사람들은 결국 자기의 수치와 약점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하는 선지자에게 가장 필요한 입술은 언변이 뛰어난 입술도 아니고 카리스마가 뛰어난 입술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지만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는 입술이 바로 선지자에게 필요한 입술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명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소명을 마땅히 감당할 능력이 있어서 소명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한다라는 것은 내게 특별함이 있다라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일에 참여하는 사람은 입술로 전해야 하는 선지자가 내 입술이 부정합니다. 라는 고백을 하는 것처럼 나의 가장 잘남을 어필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소명의 시작인 것입니다. 근데 그런 그에게 천사는요 재단에서 핀 숯을 가져다가 입술에 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별다른 묘사가 없기 때문에 이 본문을 그냥 읽을 수가 있어요. 근데 잘 상상해보세요. 뜨겁게 달아오른 숯을요 여러분 입술에다가 갖다 대면 아무 일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는 고백을 한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빨갛게 달아오른 그 숯을 입술에 대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 악과 죄가 사하여졌다라고 선포하시는 겁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숯을 입술에 댄다. 도무지 견딜 수 없는 고통이 그 죄의 고백에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부정함을 고백하고 나의 죄를 시인할 때 하나님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정을 그 죄를 그대로 포용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존재를 포용하시는 거지 우리의 죄를 품어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가 입술이 부정하다 고백했을 때 하나님은 그 입술에 핀 숯을 대시고 정함을 선포하십니다. 존 오토버그 목사님은 자신의 죄를 그대로 인정하는 고백은 죽음이며 인생의 끝이다. 하지만 동시에 그 말은 생명이고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나의 진짜 부끄러운 죄를 매일 피하고 숨기기 급급한 세상의 방법에서 벗어날 때 우리는 비로소 새로운 생명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나의 죄와 문제를 인정하는 그 인정과 고백이 때로는 내 입술에 핀 수출되는 것과 같은 고통이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 고백이 나를 살리는 것이고 입술에 핀 수출된 이사야는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외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고 싶다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의 죄는 슬슬쩍 눈감아 주시기를 또 원합니다. 절대 공존할 수 없는 이 모순 속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것은 영원한 기쁨과 안식이 아니라 영적인 혼란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선지자이면서도 자신의 입술이 부정하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이사야. 그 이사야의 고백에 그냥 괜찮다라고 넘어가 주시지 않고 핀 수출 입술에 대신 하나님. 나의 부정함이 불타는 그 자리에서 이사야는 다시금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소명에 대한 믿음은 바로 그 자리에서 완성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또 하나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예수님이요. 어부 제자들을 부르시는 이야기가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보금에 다 나와요. 근데 이게 다수의 의견은 아닌데 유의미한 본문 해석이 있어서 오늘은 그 해석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읽은 누가 보금의 기록은요. 마태, 마가의 기록과는 다른 이야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다른가 좀 볼게요. 마태보금 4장 18절에는요. 베드로랑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고 물고기를 잡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세요. 근데 오늘 읽은 누가 보금 5장 2절에는요.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셨는데 이미 어부들은 물을 다, 금을 질을 다 하고 허탕을 치고 돌아와서 금을 씻을 때 예수님이 찾아가십니다. 어떻게 보면요. 마태보금은 고기를 잡고 있는 도중에 도중에 찾아가신 것이고 누가 보금은 고기를 잡다가 다 허탕을 치고 돌아온 상황에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셨다라는 겁니다. 이 두 장면이 다르다는 것에 오늘 본문에, 오늘 설교의 핵심이 있습니다. 결국 베드로가 마태보금 4장에서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금을 버리죠. 그리고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죠. 근데 누가 보금 5장에서는요. 다시금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간 베드로를 조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이야기가 다르다는 것. 마태보금에서 먼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따랐지만 결국 자신의 가족이 자신의 직장이 눈에 아른거리고 아른거려서 다시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보금을 보면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소개할 때 예수님은 그 시몬을 보시고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를 내가 개바라 부르겠다. 그리고 베드로라 부르겠다. 라고 얘기를 해주세요. 이미 반석이라는 그 이름을 얻었는데 누가 보금에 보면 또다시 그 이름을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업의 현장으로 돌아가 있는 베드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처음 예수를 만났을 때 베드로는 어쩌면 2분 정도면 내 운명을 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능력도 있고 가르침도 훌륭하고 그래서 그물을 버리고 따라 나갔는데 자꾸 내 가족이 눈에 아른거리는 거예요. 내 생업이 아른거리는 거예요. 이런 갈등 여러분 당연한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최선을 다하고 싶은데 육신의 상황이 가족의 상황이 직장의 일들이 자꾸 나를 있던 그 자리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리로 돌아갔는데 이상하게 고기가 하나도 안 잡히는 겁니다. 노력은 노력대로 했는데 배는 텅 비어있고 그물도 텅 비어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그물을 씻고 있다라는 건 내일의 출항을 또 준비하고 있다는 것이겠죠. 그럴 때 예수님이 등장하셔서 아무 말 없이 배 하나를 타세요. 만약 베드로와 예수님이 이 자리에서 처음 만난 거라면 말이 안 되는 장면이죠. 이미 알고 계셨기 때문에 배에 말 없이 타셔도 제자들이 그를 막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 바닥에 예수가 등장하셨을 때 베드로는 아마 이렇게 생각하실지 몰라요. 아 또 오셨네. 아 또 찾아오셨네. 주님도 말 없이 그 배에 타시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리고 시몬에게 가서 깊은 데로 가서 물고기를 잡아라 라고 얘기를 하시죠. 베드로는 사실 바다의 생리도 너무 잘 알고 있고 고기잡이의 베테랑입니다. 그런데 전혀 상관없는 목수인 예수의 말에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말이 되는 걸까요? 어떤 어부가 목수의 가이드대로 물고기를 잡겠습니까? 왜 수용했을까? 예수님은 그 명령을 내리기 전에 무리를 향하여 말씀을 가르치셨습니다. 아마 베드로는 다시 그 예수님의 가르침에 영적인 지배를 받은 거예요. 아 내가 버렸지만 저분은 확실히 뭔가 다른 분이다. 그래 다시 한번 저분 말에 따라 보자. 어부로서 예수의 말씀대로 행해보았습니다. 어부로서 목수인 예수의 말씀을 한번 순종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되죠? 놀랍게도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배가 잠길 정도로 만선을 경험하는 거예요. 어부로서 예수의 말씀대로 행했던 것처럼 나의 생각과 경험을 내려놓았더니 만선을 경험했다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실 것 같아요? 억지로라도 떠나려고 하시는 예수를 붙잡아야 돼요. 주님 그물 어디다 내려야 돼요? 무릎 꿇고 아래지 않을까요? 우리도 똑같을 거예요. 기도했더니 사업이 너무 잘 돼요. 더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각 다 버릴게요. 내 뜻 다 버릴게요. 알려주세요. 주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 대부분 나의 가치관 여기에서 보통 멈춥니다. 내가 더 많은 물고기 어부로서 더 많은 물고기를 잡게 해주시니까 내가 그래서 주님 앞에 내 가치관을 버리겠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을 버리겠습니다. 이 정도 수준의 우리의 고백이 멈추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어부로서 잘 사는 인생을 보장받기 위해 기꺼이 내 생각을 버리는 것까지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요.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다른 고백을 합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이미 앞선 마태복음의 만남에서 예수님으로부터 너는 장차 베드로다 시몬이다라는 약속을 요한복음에서 받았지만 예수 앞에 면목이 없는 것입니다. 주님 저는 그렇게 견고한 사람이 아니에요. 나는 주님이 믿을만한 사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발 그냥 나를 두고 떠나가 주세요. 그러나 예수는 부르심을 따랐다가 포기하고 돌아선 베드로에게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베드로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나는 베드로와 같은 이름을 받을 자격이 없다고. 나는 예수님이 믿음을 줄 만한 사람이 아니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그렇게 무릎 앞에 엎드려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전에 해주신 명령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무서워하지 말라고. 너가 사람을 취할 거라고. 영혼을 향한 예수님의 태도는 흠투성이 베드로를 찾으시고 도망간 그를 또 찾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시죠? 세 번 부인할 것이다 라는 예언대로 세 번 부인했죠. 그러나 부활하셔서 또 찾아가셔서 내 양을 먹여라. 내 양을 쳐라. 또 찾아가서 똑같은 말씀을 똑같은 명령을 또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이사야에게 하나님은 핀 수출 입술에 대셨습니다. 그리고 그의 죄를 정하게 하시고 다시금 소명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내가 다 버리고 따르겠습니다. 다짐하고 제자리로 돌아간 베드로를 또 예수님은 찾아가셔서 그 예수 앞에 자신은 죄인이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고 부끄럽게 하고 수치스럽게 만드는 그 현장에서 차라리 그냥 모른 척 해주시지 그냥 날 내버려 두시면 마음이라도 편할 텐데 또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셔서 다시 소명의 자리로 부르시는 분이 바로 우리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되돌아 봅시다. 지금껏 외면하고 있었던 나의 죄가 있었습니까? 나를 불편하게 하는 듯한 모습 아닌 걸 알면서도 애써 괜찮은 척 품고 살았던 모습이 있었습니까? 이 시간 우리는 감추고 가려야 살 수 있다라는 세상의 이치를 벗어나야 되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의 죄를 드러내고 고백해야 되는 겁니다. 애써 괜찮은 척 하나님 앞에 나갈수록 아무렇지 않은 척 있을수록 우리는 더 괴롭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나오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을 보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이렇게 교회에 열심인데 왜 내 마음은 불안한가요?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평안이 없나요? 내 생각과 내 가치관 다 버렸는데 왜 앞날이 막막한가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했다라는 말씀이 왜 나에게는 이렇게 멀게 느껴지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 앞에 영광으로 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또 우리의 삶에 찾아오시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하고 괴로운 겁니다. 우리는 두려운 겁니다.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찾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지켜주셔서 불안한 게 아니라 내 죄의 모습을 그대로 간직한 채 하나님 임재 앞에 서려다 보니까 두렵고 괴로운 거예요. 이제는 그 불안과 그 두려움을 직면하고 나의 죄를 직면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입술이 핀 수채 타는 듯한 괴로움에 처할지라도 도저히 면목 없어 예수를 바라볼 수 없을지라도 그 두려움과 불안을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지금껏 숨겨왔던 죄 지금껏 감춰왔던 부끄러운 모습 그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죽어서 천국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나를 지금껏 올감해던 죄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을 향해 돌리기를 축복합니다. 나의 작은 티끌까지도 다 비추시는 그 강렬한 빛에 우리가 정화되기를 축복합니다. 애써 모른 척 그냥 지나가시면 좋겠어서 주님을 바라보지도 않는다 할지라도 그 주님은 여전히 주님을 주님은 여러분을 찾아가실 것이고 여러분 앞에 설 것이고 여러분의 부끄러움을 드러내시려고 애를 쓰실 겁니다. 그리고 또 명령을 하실 겁니다. 내가 주님을 따를 자격이 없다고 말할 때 너가 자격이 있어서 따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함께하기 때문에 너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실 것입니다. 이 자리 예배의 자리 회개의 자리는요 우리의 자격을 검증하는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 없음을 인정하고 함께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임을 우리가 되새기길 축복합니다. 그런 주님을 바라보는 연동의 가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껏 하나님의 임재 앞에 그저 두려움으로 끝내왔던 나의 모습들 애써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외면해왔던 모습들 이제는 나의 시선을 주님을 향해 돌립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영광 앞에 나의 죄를 고백합니다. 설령 그 순간 주님의 핀 수치 내 입술을 지지는 고통이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도망치지 않겠습니다. 나를 찾아오시고 또 찾아오시는 예수님 앞에 나는 죄인이라는 고백과 함께 다시금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소명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나는 망할자 있다, 나는 죄인이다 라는 자격 없다라는 고백으로 우리의 신앙이 끝나지 않게 하시고 자격 없기에 주님이 주시는 그 소명을 그저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우리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새로운 소명을 얻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새로운 영생을 살아내는 연동의 지체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를 찾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